죽어요? 수술하면 1년 삽니다. 안 하면 삼삭이 올 정도. 나의 일은 언제까지나 그들을 지켜보는 것. 도대체 언제까지. 영원히. 가. 가서 누군가의 소망이 돼. 오늘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. 세상 다 망해라. 다 멸망해버려. 누구신데요 그쪽이? 멸망. 인간의 소망이 되라며. 근데 아플 그 인간의 소망이 멸망이더라고요. 본인이 멸망이시다. 그럼 본인이 멸망시키면 되지 나한테 왜 이래요? 니네가 갑이고 내가 을이거든. 요즘 후회가 돼. 아니 이게 진짜 확 그냥.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어. 야 좌회전 좌회전. 넌 가끔 내가 택시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. 이럴 시간 없어. 너 곧 죽잖아. 넘겨. 그쪽이 나한테 매달려야 되는 게 맞잖아. 아프지 않게 해줄게. 니 진짜 소환도 하나 들어줄게. 됐거든. 걔 진짜 이상하네. 너 미쳤어? 니가 여기 왜 있어? 아까부터 너무 쳐다보길래. 아. 야. 너 나한테 말했지? 뭐? 사랑이 뭔지는 알아 니가? 사랑하고 싶다고? 언니 나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데? 나? 나 그냥 뭐 한순간이었지. 그거 위란이야. 만나지 마요. 걔. 근데 이렇게 말해도 갈 거죠? 걔 만나러. 나 다음 주 동창인데 차 좀 빌려주라. 거저. 야 그런 얼굴 그런 몸 그런 미소 그런 순간을 만나는 거 엄청 어렵거든? 하여튼 잘생기고 봐야 돼. 무슨 뜻이냐 방금? 니 얘기를 좀 해봐. 보여줘. 니 세상을. 난 인간이 아니야. 연민도 사랑도 없어. 그런 마음 따윈 나한테 없어. 아 목숨이 안 해줬어? 그만! 그만해! 이게 내 세상이야. 왜 난데. 도대체 왜? 왜 하필 나냐고! 운명. 그러니까 선택해. 죽었으면 좋겠어. 죽어봤으면. 모르지 않아. 모르기로 한 거지 너. 나 너 봤어. 너 울고 있었잖아. 매일같이 보던 것들을 어느 날 다시는 볼 수 없게 돼. 그걸 지켜보는 것도 내 일이야. 요즘 네가 나를 보는 얼굴을 보면 정말 다 알겠거든. 네가 좋은 놈인 거. 만약에 누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먹이실 거예요? 안녕? 전화? 이거 안 놔? 여긴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들어가서 밥 먹어. 자기? 너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? 너 꼬시려고. 라면 먹고 갈래? 난 먹지도 자신. 아이 진짜 그게 아니잖아. 진짜 이상하지. 진짜 재미없었는데. 조금만 더 쳐주시면 안 될까요? 그 애 운명은 네가 바꿀 수 있지 않아? 그 애를 그냥 죽게 둘 수 있겠어? 아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.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나. 작가님 글 다 봤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. 새로운 남주. 그거 도와줄게요 내가. 내일도 볼까? 데리러 갈까? 선택해 네가. 왜 이래? 좀 매달려 보라는 소리잖아. 너한테면 운명한테.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최초의 인간이 돼.